아싸 10만원 벌었다 나이스 자 여러분들 개날먹 컨텐츠 아 나 현질 많이 했으니까 이정도 날먹은 해도 되잖아요 와 유튜브 10만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듀얼 블레이드 개지리는 빌드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르고요 제가 알아낸 사냥빌드 우리 듀얼 블레이드 원킬 유저분들 절 따라하세요 일단 소울을 소환합니다 이동형수를 소환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블레이드 퓨리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내려오면서 불토로 이렇게 싹 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내려올 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싹 스쳐오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렸다 여기서 불토 쿨이 돌았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쓱 돌아오면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렇게 불스로 한번 다져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시 불토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싹 다 처리해주고 불 카퓨를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싸 10만원 벌었다 나이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4초 쿨감 이어야 합니다 3초 노노 3초로도 안돼요 무조건 돈으로 찍어 누르셔서 4초 쿨감 만드셔야만 이 빌드가 가능하다는 점 머리에 익혀주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불토 불토 써주고 카퓨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욕조님이 다 잘라주세요 자 다시 불토 카퓨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여러분들 불토가 4초 쿨감이어야 이 정도가 돌아요 이렇게 4초 쿨감으로도 안돼요 메르도 200이셔야돼요 확인 그러니까 서버에 할 사람이 약 다섯 손가락도 없을 거에요 카퓨는 이렇게 바로바로 돌아요 근데 문제는 불토가 쿨이 길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안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불토로 한번 처리해주고 불토 쿨을 기다려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카퓨 이렇게 자 여기까지 녹화를 종료합니다 영상 만들고 쉽게 돈벌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 솔직히 현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정도 벌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아니고 쿨감 뚝 4초에 메르스데스 유니온까지 꽉 채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날먹까진 아니죠 솔직히 인정? 어 인정 유바 수고바이 자 그냥 날먹 올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우리 유튜브분들이 잘 모르시는 불꽃늑대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를 봅니다 피가 풀피네요 그러면 불토 한방이면 끝이 납니다 아 빨랐죠 이렇게 끝입니다 수고바이 쿠키 영상으로 써주세요 욕조님 수고바이 이대로 가슴이 via